영웅 시대의 팬들 모두 지금 풍부한 상태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 또 하프타임 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또 그룹 발전이 오신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. 파도타기 응원까지 나오고 있고요. 오 파도타기. 하늘색 파도타기 응원과 함께 이제 하프타임 쇼가 곧 펼쳐지겠습니다. 저거 봐요 파도타기. 예식한 웨이브라고 하는데 영웅 블루 웨이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가는 것 자체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예매 속도거든요.